오늘 이 에이프로젠의 주가를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제 에이프로젠이 9%의 상승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V자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그런데 오늘 은봉이 나왔어요. 이 은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어제 발생했던 이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마이너스 6%의 급락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척하고 빼고 가는 척하고 빼면서 이렇게 지질부진한 흐름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에이프로젠의 어떤 악재가 나왔습니까? 어떠한 이슈가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는 것은 개인들도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 매도할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에이프로젠의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은요. 그런 점,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개인들의 특성을.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마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에이프로젠의 공략을 하면서 2%, 3% 이런 초단타? 초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바닷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바닷건에서 유통 물량을 모두 매집한 흔적들이 좀 보인다라고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힘들 필요 없고 오히려 저가에서 내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생각을 하자고요. 내려갈 생각보다도 올라갈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에이프로젠을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똑똑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상 말미에는요. 이 에이프로젠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우리가 투자 전략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가의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육안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어디 있죠? 어, 최바닥. 최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이프로젠의 이슈죠. 자, 이슈. 재료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지금 어때요? 지금 호재들만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에이프로젠의 호재하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두 가지. 뭐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 그러니까 언제였습니까? 3월 6일이죠. 3월 6일 날 이미 11대 1. 자, 11대 1로 압승을 했어요. 압승. 압승을 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왜 에이프로젠에게 좋은 것인가. 자,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퍼퓨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CDMO죠. CDMO. 위탁 생산에 굉장히 특출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미국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트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반사익. 반사익이 어디로 온나? 바로 이 에이프로젠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결국에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료의 모멘텀의 끝자락. 가장 좋은 재료 모멘텀은 뭐냐면 정부랑 엮이는 거다. 정책으로 가게 되면 최소 정책을 한 게 여러분들 오늘 하고 내일 끝냅니까? 그러지 않죠. 최소 5년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꽃.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할 때 꽃이 모조권. 지금 HLB의 주가만 받아야겠지만 HLB의 주가만 받아야겠지만 작년 겨울부터 지금 신고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뭡니까? 동력이. 바로 리버스라는 입의 FTA 승인. FT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에이프로젠도 역시 이슈가 나왔어요. 물론 FTA는 아니에요. 그런데 FTA의 버금가는 뭐예요? EMA. EMA입니다. EMA가 뭐죠? 바로 유럽. FTA는 미국이라고 본다면 EMA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됐죠. 어떤 거? AP063. 허셉틴이라고 부르는 신약이에요. 유방암 치료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임상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임상 3상에 대한 그 플랜 계획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은요. 여러분들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관련 주 뭐 많이 당하신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치료제 개발한다면서 개발 안 하고 신약 개발한다면서 개발 안 하고 대표적으로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AP063에 관련해서 임상 과정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15개국에서 그리고 150여개 병원에서 720명의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54주간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단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변동성 오늘 같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대감이 만약에 임박을 한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HLB 다시 돌아올게요. HLB는 5월 16일 5월 16일로 신약 허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가오니까 급등폭이 빨라지죠. 거의 양봉밖에 보이지 않죠. 최근에 그런데 A프로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바닷건에서 새롭게 물량을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뒤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데 장점으로 봤을 때 장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장기평선 하단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월봉의 20월선입니다. 이 월봉의 20월선은요. 이 20월선을요. A프로제는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이거 큰 겁니다. 다 한 번도 돌파했는데 자 보세요. 이번 달 물론 종가를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 이번 달에 4월 달에 어때요? 꼬리를 길게 달면서 돌파한 힘 그리고 거래 대금도 다시 터져줬죠. 그렇다 말하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 전에 A프로제는 인수합병 계열사 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캔들 보이세요? 이 캔들도 20월선 아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20월선이 위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니까 진짜 뭐 입병선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동안 돌파를 못하던 걸 4월달에 이번 달에 돌파를 했다. 그리고 2평도 뭐예요? 5월선 10월선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뭐가 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은 뭐냐? 저가에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방 압력 낮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장기 2평선에 파동 이격도를 한번 말씀해 드리면 자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크게 한번 발생했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하방 파동 제가 이게 면적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방으로 압력하고 있는 이 힘 자체가 어땠다? 이미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커요? 1번 2번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잖아요. 1번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아 뭐야 갑자기 매도 힘이 약해졌네? 고민하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돌파했잖아요. 장기 2평선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막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아 이제 또 우리가 매집을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 세례대 평당가 대비 주가가 밀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 분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아 얼마 샀네? 오늘 외국인 팔았네? 기가 팔았네? 어? 야 쌍매도 끝났다. 야 이제 주가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의미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가 거리가 터진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기관과 외인들 자 이들은 어떠한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물량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들의 물량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평균 단가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밀린다고 볼게요. 자 지금 6%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자 이미 앞전에서 제가 거래대금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3월 중순에 1억 8천만 주가 터졌거든요. 이때 1억 8천만 주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매도 물량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매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 바닥을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건데 관망을 하다가도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단가 지켜내야죠. 얘네 지금 돈을 얼마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예요? 평균 단가 대비 하방으로 괴릴이 벌어질 때 얘네들이 시장가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물량을 매집하고 또 주가 급등 만약에 내가 좀 오래 기다리기가 어렵다. 난 임상 과정이라든가 생물보안법 통과 그리고 이 실적 반영이 너무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급등할 때 파세요. 급등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파세요. 그럼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매매를 하면 뭐 10종목을 사면 뭐 10종목이 다 오릅니까? 뭐 귀신처럼 다 올라야면 100% 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손절치는 물량도 있겠죠. 근데 자 내가 만약에 수익을 본다고 했을 때 뭐야? 수익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실수 아 기업에 악재가 터졌어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야 손절폭이 짧아질 테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한다 이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왜냐하면 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수익을 빨리 확정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식이란 건 1분 1초 시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갈 거야. 어? 좋은 뉴스만 계속 찾아봐. 나쁜 뉴스가 앞에 있는데 좋은 뉴스만 찾아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과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뭘?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들 가운데 나는 좀 미처 바빠가지고 이런 매매 시나리오나 기준을 못 세웠다. 혹은 이런 방법을 모르겠다. 수급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영상 봐주시면 사실 몇 분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200분 300분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299회 296회 나왔죠. 300분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300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봐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고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소문내서 조회수 좀 올라가게 저는 뭐 유튜버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면서 뭐 이제 받아보시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자리 우리가 어떻게 물량을 모아가야 될지 또 어디서 우리가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나 뭐 장업하신 분들 뭐 그리고 전업주들도 계시고 가끔 학생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계세요.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계신데 아무래도 장중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저는 이게 업이니까 그냥 여기다 다 다 받쳐요. 시간을 이거 제가 영상에서 뭐 수급 분석 이렇게라 뭐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십니까 이거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다흘 시간도 걸려요. 다흘 시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시간을 투자하기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소문 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거고 요청하신 방법은요 연락처를 위에 남겨놨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010-9014-8706이에요. 여기다가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에이프루라고 남겨주셨어요. 에이프루 제니니까 근데 길다. 이것도 길어요. 에이 그냥 에이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이거 투자 전략 자료 보내드릴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실시간 알림도 함께 좀 보내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장중에 이렇게 모니터링 계속 이렇게 차트를 보고 분봉 차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뭐 수급 분석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에 왜냐면 뭐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어 투자 전략 받고 놓치지 마시라고 해서 실시간 안내까지 또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에이프로젠이 월봉을 봤을 때도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래라인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아직 뭐 크게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주봉상인도 봤을 때도 어때요? 자 이 매수물량 보이세요?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인데 꼬리도 없어 자 꼬리도 없는 장대 양봉 돈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보세요 거래량 확 죽여버렸죠.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물량을 담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 그래서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가 필요하실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A A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있으면 우리가 좀 똘똘 뭉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다같이 힘내자 라는 의미로 오늘은 댓글에다가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 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꽤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2천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모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번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 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3일 길어야 1주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가다 자 간호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 이죠.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천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전쟁터죠. 자 이 주식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